제가 뭐 할 것 같아요? 단독 공연 최초로 지민하고 오클렐레를 준비했어요 사실 이 오클렐레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많이 우울해했을 때 아빠께서 처음으로 사주신 제 첫 악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빠의 의도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스트레스 이걸로 풀고 공부 열심히 해 라는 의도로 사주셨지만 제가 그 의도로 완전히 빗나서 이 오클렐레를 제 도망으로 하거든요 아빠 미안해 들려드릴 곡은 러비 더 쿠키라는 곡인데 제가 뭐 스무살 초반에 좀 약간 귀여운 곡들을 많이 만들 시절에 지은 노래예요 쿠키처럼 되게 사랑이 음 쉽게 부서지고 좀 이도 썩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손이 가는 게 쿠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랑이랑 좀 비슷하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나봐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손이 가는 매장 Love is a cookie Love is a cookie 아 미세동이 나지 박혀있던 감정들이 맘을 섞여도 삼켜내는 매질 Love is a cookie 내가 웃기 알뜰에 부푸는 예전 그땐 그렇게 달지만은 않고 텁텁한 마음속을 접시는 우연 한참 그렇게 다른 사랑을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세 저 그땐 그렇게 달지 말은 않고 텁텁한 마음 속에 저 신을 부여 한 장 그렇게 다른 사랑을 만나고 그렇게 덜고 도는 세상은 남았으니까 난 달콤한 쿠키를 찾아 떠날 거야 이리저리 부딪혀 어깨 부서져도 난 그런 사랑을 찾아 떠낼 거야 덜고 도는 세상은 남았으니까 난 달콤한 쿠키를 찾아 떠날 거야 이리저리 부딪혀 어깨 부서져도 아멘 아멘 아멘